현재 국방부 장관을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갑자기 이렇게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좀 윤석열 정부의 국방 인식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원님 어떻습니까? 김용현 장관은 군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참 군인이었고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역임을 할 때는 특히 합참에 근무할 때는 약 365일 중에서 200여 일은 저희 집에 안 가고 합참에서 침대로 야전생활을 할 정도로 아주 군인 형식이 투체됐고 친망이 뒷던 분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경호체장을 하면서는 약간 좀 윤색 윤색?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군인으로서는 괜찮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정부 쪽에도 많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래의 실형안보 포럼을 해적을 했고 그분들이 부회장을 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토론회도 세미나 토론회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성공적을 위해서 그 직전에 토론회도 많이 갔고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그쪽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들어와서 중앙부 1년 3, 4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백은 좀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게 그렇게 사람이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부에서는 일부의 건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앙규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참 군인의 역할을 군대에서는 했지만 군 이후의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권력지향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런 흐름의 어떤 권력의 지향점이랄까 그런 흐름이 다 강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회적 참여 욕구 권력에 대한 의지. 사실 군인들이 권력에 대한 계급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진급을 해야 되냐. 네. 그런 사회 참여 의지와 그런 권력에 대한 의지가 대부분 장군들은 다 강합니다. 내남할 것 없이 다 강합니다. 네. 자 이제 뭐 국방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김용연 장관님 오늘 취임을 했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으로서 김용연 당시에 합참이 근무했을 때 당시에 김용연의 모습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이 보시면서 느낀 김용연 그때 김용연 군인 김용연과 국방부 장관 후보 김용연 같은 느낌이었습니까? 다른 느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사람이 내용과 내용 컨텐츠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내용 못지않게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보고 태도와 모습을 판단하는데 그 태도와 모습이 판이하게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 김용연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옛날에는 겸손하면서 진중하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송이 오가고 또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절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사적 영역이 아니고 국가 일을 하는 공적 섹터 퍼블릭 섹터입니다. 이 공적 영역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수범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모습을 이를테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죠. 무슨 장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하는 조선시대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그런 태도를 보고 나도 크면 장관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이것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참물인자 세움만 쓰면 살인도 맺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내하는 모습과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은 다른 후보보다는 없었습니다. 정책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강선영 의원의 그런 내린 발언이랄지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막판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 보시기도 예전에 알고 있던 군인으로서의 김영원과 국방장관으로서의 김영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실력과 진중하고 그런 진실된 모습은 안 보였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들어가면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 그리고 수사 외화부혹 최승훈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군 기강 회의 등에 있어 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영원 후보자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 장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 이후 아마 그 전에도 개인의 비리로 인해서 신상 문제로 인해서 짧게 마치고 간 장관은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장관 임무를 수행하다가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신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 장관이 다소 임기를 짧게 하고 김영현 장관이 새로 부임해 오신 것은 집권 후반기에 외교안보를 특히 안보라인을 김영현 장관으로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구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군과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기는 다른 대외적인 활동 이런 부분을 본인은 하시려고 이렇게 짧게 물론 전에 안보실장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내재해져 있어서 그분 때문에 연세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요. 이유일 것 같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후반기 국정 기조를 김영현 체제로 구축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 장관이 있을 때도 신원식 장관이 있을 때도 군의 장관력이나 영향력은 김영현 처장이 그러니까 경호 처장이 훨씬 셌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실세이다 보니까 어느 시대에 실세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군과 여러 가지 기타 여타의 그런 영역까지 아마 그런 조그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이 계시는데 국방장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계시는데 신원식 장관이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그 선배를 뒤로 밀쳐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군은 제한적입니다. 군의 모든 인사 99%는 97, 8%는 원래 원칙대로 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한 2, 3%의 어떤 융통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대로 갈 만한 사람이 가고 할 만한 사람이 진급하고 기수로 봐도 그렇군요. 네. 누가 추천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크로스체크 세계 집단에서 크로스체크에서 올라가는데 또 규무에서도 올라가고 이게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수적인 임무의 보직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급과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군은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군이 투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전화인데요. 02-800-7070 그때 이제 외압사건에 관련해서 이 전화기로 전화가 왔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가입자가 경호처로 확인된 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김용은 후보자에게. 이 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김용은 장관은 국가기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기밀인가요? 그건 옹색한 자기 변명이죠. 지금 KT에서도 경호처 전화라고 확인해줬고 일반 전화번호에도 전화번호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경호처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리 김용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화가 특정인이 썼던 전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함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은 28일 날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사의를 표명했으면 그 사의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어찌됐든 간에 그 사의를 다시 반려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번도 저는 그 사의를 반려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사고가 당하고 군에서 그 전날 내성천에 KAV 장갑차가 들어가서 휘청휘청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나올 정도였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것은 김용현 장관을 넘어선 누군가가 했다고 저는 합리적 의문을 들어보는데 아마 김용현 장관이 잘 안고 그 위에서 누가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지 이건 800의 7070은 아마 본인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이다. 그런데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국가기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좀 그 뒤에 따지고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도 합리적 추측은 김용현 장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전화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다음 김용현 장관이 10월에 군 정기 인사를 할 때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박정은 대령의 재판부 그러니까 법무참무실도 인사가 이루어질 거고 법무장교들도 인사이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을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국가에서 군의 사법제도를 허무는 이런 무모한 일은 저는 업스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워치독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군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들어온 것도 10월 달 들어온 것도 10월 달 군 인사를 통해서 김용현 사단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인사권을 확보하면서 군을 이끌고 하려는 그런 조짐일 것 같은데 이것이 군의 어떤 장악력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특히 재작년에 2년 전에 군 사법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서 성사건 성사건과 사망사건 이것의 두 가지에 한해서는 민간으로 바로 즉시 즉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네.